최고의 인기부대 박문수 원장님의 여러분이 나오셔서 주궁난타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의 빛나는 소실러워라 꿈속살린다 내가 혼자 불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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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내 사랑아 빛바람 흘려가자 내일의 찬송아 사랑을 부른다 청년의 맘이 청춘의 바다여 기운 바른 반란 반란 알아줘구나 저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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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찬송아 귀 많고 눈물이 다운다 행운의 맘이에요 낙세! 낙세 한번 주세요! 낙세야! 박민수 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